제 2회 다인 오세아노 호텔 웨딩 박람회 6월 29일부터 30일, 오후 12시부터 7시까지 아름다운 애월바다와 올레길을 품고 있는 다인 웨딩 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래의 신랑 신부님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 각종 할인 혜택과 경품, 다양한 웨딩 상품까지 제 2회 다인 오세아노 호텔 웨딩 박람회에서 만나보세요. 제 2회 다인 오세아노 호텔 웨딩 박람회